만랩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갤럭시 S22 시리즈의 언팩 행사가 진행되었었죠 요즘에는 사실 언팩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갤럭시 S22 시리즈 거의 모든 스펙이 공개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언팩 행사가 끝나야 정확한 가격과 사전 예약을 받게 되고 아무리 알고 있는 정보들이라 해도 진또배기로 직접 보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언팩 행사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폴드3를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S22 시리즈를 구매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집 마님께서는 현재 노트20 울트라를 사용 중이라 다음 버전의 노트 시리즈에 해당되는 S22 울트라를 이번에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IT 유튜버다 보니까 새로운 폰이 출시될 즈음이 되면 만래비분들도 그렇지만 제 지인들도 어디에서 사야 가장 좋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좋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서비스가 좋다, 방법이 매우 간단해서 편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히든 코스트 같은 게 없이 깔끔하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좋다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다른 부분이 만족스럽다 해도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좋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격은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오프라인에 좋은 매장을 찾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폰을 사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쭉 보기만 한다면 직접 매장에 가서 폰을 사던,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던 매우 만족스러운 폰 구매가 되실테니 영상 끝까지 봐 보세요 우선 오프라인 방법부터 볼까요? 오프라인 매장의 정보를 한눈에 얻을 수 있는 곳은 뭐니뭐니 해도 온라인 카페입니다 그중 옆커폰 카페가 매우 깔끔하고 가장 많은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는 5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의 모든 매장 정보를 한방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 근처 폰 매장들의 실시간에 가까운 최신 정보를 직접 방문을 하거나 통화를 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대한 자료는 당연히 더 저렴한 매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매장 방문 후기 등의 정보도 쉽게 볼 수 있어서 폰을 구매하기 전에 꼭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할 카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해당 카페 링크를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인천, 부천, 경기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광주, 전남, 정북 그리고 제주도와 강원도까지 지역별로 메뉴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이 워낙 많다 보니 각 지역별로 어떤 매장에서 얼마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했고 불편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등 매우 디테일한 정보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의 수고 없이 해당 매장의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날 기준으로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3 미니의 경우 출고가 109만원짜리 폰을 9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핫하지만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나지 않았던 G플립3의 경우 출고가 125만4천원짜리 폰을 달랑 18만원에 살 수 있는 보고도 믿기 힘든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로 갱신이 되니까 지금 최신 가격은 링크를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 줄에 있는 부분은 폰 기종이고요 그리고 버니로 문구가 되어 있는 것은 통신사를 바꿔서 계약하는 번호 이동의 경우를 기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만 바꾸게 될 경우 가격을 말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번호 이동이 고객 유치가 되기 때문에 기변보다 더 저렴한 가격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간중간 선약으로 적힌 문구는 선택 약정이 유리한 기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약 65라고 적혀있는 경우 선택 약정을 하는 조건으로 65만원에 해당 기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 예약 관련해서도 옆컷폰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매장들을 쭉 정리하고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프라인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확인하시면 최신 정보를 큰 노력 없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이제 온라인 방법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 점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의 추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배송까지 며칠씩 걸려서 아무래도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배송이 워낙 빨라서 그러한 불편함조차 많이 해결을 한 듯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아직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왠지 더 비쌀 것 같다는 우려 그리고 괜찮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폰디다스는 지금 말씀드린 모든 우려를 다 해결한 온라인 매장입니다 폰디다스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어서 엄청난 후기와 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기종과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해 가격 역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스마트폰 판매 업체들을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다른 업체들에 비해 폰디다스가 개인적으로 꽤 인상 깊었던 건 후기에 빠르고 친절하다는 글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강요하지 않고 구매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았다는 후기들이 많아서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이트도 매우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 가능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쭉 한번 훑어볼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S22 사전 예약도 가능하고 요즘 없어서 못 산다는 갤럭시 폴드3와 플립3의 특가도 있고 언제나 인기 있는 아이폰 최신 폰들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첫 페이지에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SK텔레콤용 LG 그리고 KT용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원하는 통신사의 실시간 가격대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격은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기준의 가격이라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직접 웹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 제가 209만 7,700원을 주고 산 갤럭시 폴드3 512G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적힌 할부 원금을 보니 갑자기 배가 아... 자 이렇게 들어오면 사실 설명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할부 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아주 깔끔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요거 아주 마음에 들죠 그리고 가입 형태를 번호 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기 변경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약간 달라집니다 통신사 이동을 누르면 1207700이고요 기기 변경을 누르면 1297700으로 기기 변경이 9만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구매 방법은 할부 24개월이 기본인데 누르시면 30개월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89,000원짜리 5GX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걸로 바꿀 수 있고요 보통 요금제를 바꾸면 할부금 자체도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요금제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할인을 더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을 때 좌측 하단에 보시면 매월 할부금이 4257원으로 되어 있죠 예를 만약에 79,000원짜리로 한번 바꿔볼게요 띵 바꿔버리면 51723원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지만 그에 따른 할인 비율은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장점이죠 왜냐면 여러분 매장 가서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 무조건 뭐 10만원짜리 요금제 하셔야 돼요 어 저 10만원까지 안 쓰는데요 아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 이거 아예 안 돼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폰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원하시는 요금제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할인율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걸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큰 장점이 되겠죠 지원 방식은 공시지원금과 요금 할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영상이 또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금제 유지 기간이 기본적으로 185일이나 130일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 기간만 지켜주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요금제로 바꿀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요금제를 나중에 저렴한 걸로 변경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시지원금이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라 요금제 변경할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비싼 걸로 변경할 수도 있겠다 싶다면 요금 할인으로 두 번째 걸로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타 추가 할인 더보기 이거 폰디다스 칭찬해줘야 됩니다 뭐냐면 클릭하시면 제휴카드 할인 받을 건지를 따로 물어봐요 최근에 핸드폰 싸신 분들이라면 극공감하실 텐데 이 제휴카드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핸드폰 매장에서 할인 더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잘못된 추가 할인 정보를 설명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폰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기타 추가 할인이라는 메뉴를 따로 만들어서 아 요거는 폰디다스에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제휴 카드사에서 추가로 할인해주는 거니까 원한다면은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이거는 우리 혜택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너무 착하죠 저는 이게 진짜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할인 선택 보시면 쭉 요렇게 공시지원금 나오고 출고가 그리고 뭐 추가 사은품 그리고 나서 예상 납부 금액도 굉장히 깔끔하게 쭉쭉쭉쭉 나와 있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매월 할부금이 얼마고 통신료는 얼마를 선택했으니 월 납부 금액이 얼마일 거다라는 원단위까지 깔끔하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요거는 할부 이자에 따라서 몇십원 정도는 차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여러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다라고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바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제일 하단에 매월 할부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리고 통신료와 합쳐져서 결국 매달 정확히 얼마의 납부 금액으로 진행되는지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미리 알려줘서 말 그대로 깔끔 그 자체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폰디다스에서도 옆커폰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사전예약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클릭하셔도 되고 상단 메뉴의 자측 첫 번째인 사전예약 존을 클릭하시면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자인 그리고 상세 스펙은 물론 색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22가 좋을지 더 큰 화면에 플러스가 좋을지 아니면 노트 시리즈의 후속인 팬이 들어가는 울트라가 좋을지를 이 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폰디다스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시면 폰디다스 더블 할인과 각종 혜택 그리고 6종의 사은품 제공과 추첨 사은품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페이지 상단에 S22 사전예약 알림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되고요 하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폰디다스 더블 할인 혜택과 갤럭시 S22 사전예약 혜택 6종 사은품을 모든 분께 다 드리고 지금 보시는 사전예약 추첨 사은품의 응모가 자동으로 되는데요 S22 사면 S22를 또 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라는 거 이뿐만이 아니라 메뉴 상단에 사전예약존 옆에 있는 특가 이벤트 페이지에서 SNS 후기, 포토 후기, 지인 추천 이벤트 등 꾸준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메뉴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해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는 시기에 맞춰 스마트폰을 가장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을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핸드폰은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업체를 통해 구매를 하는지에 따라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과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영상에 소개해드린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을 꼭 살펴보신 후에 폰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 중인 만내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더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내비 여러분 안녕 안녕